갓 찐 맛있는 책냄새가 폴폴 나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바로 세상 어디에도 없고 세상 어디에나 있는 유튜브 책방 도나입니다. 저희 유튜브 책방 도나에서는 한 권의 책을 소개할 때마다 독서 퀴즈를 진행하고 있어요. 정답자 분들께는 아주 푸짐한 선물 드리니까요. 유튜브 책방 도나 무조건 구독하셔야겠죠. 독서 퀴즈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책방 도나의 북마스터 서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요.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든든히 채워주고 또 숲속 정원을 산책하는 것처럼 지친 일상을 내려놓고 마음껏 힐링할 수 있는 책입니다. 김지혜 작가의 장편소설, 책들의 부엌입니다. 사계절 내내 한적한 시골의 여유와 낭만이 가득하고 갓 찐 맛있는 책냄새가 폴폴 나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바로 소양리 북스 키친의 이야기입니다. 중앙 정원을 중심으로 십자 모양으로 들어선 4개의 동호. 지붕은 나무 소재로 감쌌고, 이 벽면은 노출 콘크리트로 동그란 구멍이 빵틀로 찍은 무늬처럼 나있습니다. 넓다란 테라스는 밖에서도 훤히 보이죠. 건물 옆에는 두 평이 채 안 되는 크기의 한옥처럼 보이는 카페 하나가 별채처럼 있는데요. 한적한 시골에 세련된 건물과 한옥의 절묘한 조화가 너무나 매력적인 소양리 북스 키친입니다. 소양리 북스 키친이라는 이름을 정하는 데만 해도 2주가 넘게 걸렸다고 해요. 책으로 가득한 공간에 맞는 이름을 고민하던 중에 책마다 감도는 문장의 맛이 있고 그 맛 또한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는 게 생각났다고 해요. 작가의 인생 예능이 윤스테이, 효린의 민박이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추천해주든 책을 추천해주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힐링이 되듯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쉬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북스 키친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답니다. 맛있는 책 냄새가 풀풀 풍겨서 사람들이 모이고 또 숨겨왔던 마음을 꺼내서 보여주고 위로하고 또 격려받는 공간. 이곳이 바로 소양리 북스 키친입니다. 소양리 북스 키친 주인인 유진은 연흑카페 주인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유진도 또 스태프들도 손님에게 무언가를 꼬치꼬치 묻거나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색하지 않고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주죠. 사실 주인인 유진은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스타트업으로 3년 넘게 밤낮 없이 일하다가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른 기업에 매각하게 됩니다. 번아웃과 함께 인생의 이 허무함을 느끼던 중 한 책, 그 겨울에 일주일 이 책을 읽고 소양리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우연히 와플 카페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충동적으로 소양리의 땅을 사게 되죠. 듣던 대로 교통이 좀 불편하고 편의시설도 하나 없었지만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죠. 그렇게 북카페 겸 북스테이 소양리 북스 키친을 열게 됩니다. 정말 소설을 읽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의 풍경 묘사가 정말 섬세하고 아름다워요. 읽기만 해도 그 풍경이 머릿속에 훤히 다 그려질 정도래요. 그것도 시각적 묘사만 있는 게 아니라 향기로운 봄 내음 주변의 잔잔한 호수 이런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서 정말 제가 그 공간에 서 있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실 때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끼실 부분일 것 같아요. 소양리 북스 키친에는 네 번의 계절이 지나는 동안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각자의 고통과 힘듦으로 방황하던 사람들 첫 번째 손님은 다인입니다. 가수로 데뷔한 지 3년 만에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면서 톱스타가 된 다인 이 다인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던 걸까요? 제가 다인의 사연을 한번 살짝 읽어드릴게요. 어느새 다인은 대중이 모두 볼 수 있는 유리상자에 갇혀 사는 동물이 된 꿈을 꿨다. 다인은 어린아이를 까르르 웃게 하는 작은 원숭이가 되었다가 20대 직장인들이 귀여워하는 황제 펭귄으로 변해 뒤뚱거렸다. 그 다음에는 동물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판다가 되어 감정을 숨긴 채 해벌쭉 웃고 있었다. 유리상자는 360도에서 모두 관람이 가능했고 모바일로 생중계되었으며 대중이 게임 아이템을 고르듯 자신이 입는 옷과 털 색깔, 액세서리까지 모두 선택할 수 있었다. 그곳에 다인의 충격과 슬픔과 분노와 외로움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다. 다인은 할머니가 그리웠다. 다인에게 할머니 손은 곱고 따뜻한 난로였다. 일주일 넘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할머니를 보러 가면 할머니는 고운 미소를 지어 보이고 다인의 배를 슬슬 쓰다듬어 주곤 했다. 뭘 묻는 일도 별로 없었다. 할머니는 사실 다인의 노래를 거의 듣지 못했다. 다인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기 전부터 할머니는 이명이 심해져서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거의 듣거나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인은 할머니가 자신의 노래를 들어보지 않아서 좋았다. 이번에 나온 노래가 어떻게 엄청나다느니 어떤 부분은 예전 앨범보다 힘이 떨어진다느니 젠척하며 가벼운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주변에 널려 있었으니까 그냥 다인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말없이 무릎을 빌려주는 할머니의 거슬거슬하지만 고운 손길이 좋았다. 할머니의 손길이 닿으면 다인은 잠이 들었다. 한옥 처마 끝에서 부는 바람도 고소하게 풍겨오는 찌개 냄새도 어디에선가 강아지가 지저대는 소리도 해가 지면서 주황빛으로 선명하게 물드는 빛깔도 다인이 잠들기를 소망하는 듯했다. 다인은 이러한 할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을 가지고 소양리 북스키친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인과 같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이들 모두 소양리 북스키친에서 책을 읽고 또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고민을 해결해 나가게 되죠. 좋은 추억을 만들고 결국에는 성장과 함께 전환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소양리 북스키친은 삶에서 잠깐씩 휘청일 때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비밀스러운 아지트 공간이자 책들의 부엌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를 시작할게요. 이 소설의 제목으로도 등장하는 이 말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등 식사에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을 말합니다. 실제 소설에도요 따뜻한 소고기 묵국 당된장 비빔밥 돼지고기가 들어간 묵은지 김치찌개까지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해 주는데요. 여러분이 밥을 드시기 위해 조리를 하는 공간이겠죠. 댓글로 정답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자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아주아주 푸짐한 선물을 드리니까 놓치지 말고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번 소양리 북스키친을 보면서 저도 좀 많이 용기를 갖게 되더라고요. 소양리 북스키친에는 다양한 고민을 가진 손님들이 등장하잖아요. 또 그들이 상처를 치유해 가기도 하고요. 저도 좀 막막한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불안할 때도 많고 또 어디에 의지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때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다채롭게 나와 있어서 읽는 내내 공감이 되면서 위로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책방 도나는요. 소양리 북스키친처럼 여러분께 많은 위로가 되는 그런 책들을 열심히 선정해서 또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세상 어디에도 없고 세상 어디에나 있는 유튜브 책방 도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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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